녹화를 시작하구요 와 근데 56%밖에 안했다고? 이상하다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이입맑 아이입맑 아아악 아아악 아악 이게 아름다엉 아아악 아아악 으으으윽 으으윽 으으우윽 따따 그렇지 아 피했어요 선생님 피했는데요 선생님들 불러오잖아요 타고 이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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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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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무기를 들어 뛰어오시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아니아니야야 튕무 셔 빨리 야야 빨리 타야돼 그렇지 조종해서 조종해서 다 다 세키들 다 세키들 다 세키들 그렇지 조종이 어서오고 다 딱 딱 불러주고 퓨 던져줘야돼 자 뭐 던질라고 뭐 던질라고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굴러 굴러 나이스 와 휴발 잠깐만 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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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후 아니 안탔어? 던져 던져 그렇지 던져주고 야 근데 견왕해도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씨 한 대만 안 맞춰면 된다 퐁 오케이 퐁 보는 사람이 있어야 나도 신나서 아직 게임을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서 컨택거리 하면서 재밌게니약 야 야 뒤에 또 뭐냐 넌 오케이 아아 유튜브에 남길 수 있다고? 야 유튜브에는 유튜브에는 어차피 녹화 똑같은 손 똑같은 옷 입고 있잖아 똑같은 옷 입고 있어서 편황한 걸로 들어가 편황한 걸로 들어간다고 나도 신나서 하려면 사람들이 좀 같이 봐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사람들이 좀 봐주고 그래 근데 야 이거 50%밖에 못했대 아니 이거 50%밖에 못한 거 실화야? 이거 찾는 거 다 찾았는데 50, 60% 좋나 게임기인가 봐 아 이때 분명히 조커 만날 텐데 조커 만날 텐데 어째서 이건 왜 있지? 이건 왜 있을까? 여기 엘리베이터 고장 내는 거구나 더 이상 못 들어가게 오케이 뭐야 슈발 어디로 가야되지 아 저기 어? 어? 슈발 못 올라가는데? 어? 어? 괜히 부셨는데? 뭐지? 어? 일로 가는 게 맞나? 그때 길이 없는데? 네? 길이 없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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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기 있네 뭐하냐? 아이씨 아 꼭 이렇게 한칸씩 올라가야만 하냐? 바로 위로 올라가면 안되냐? 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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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게임은 위아래 가봐야돼가지고 아주 자 무장적이 있고 무장적이 있고 이렇게 조용히 깨자 조용히 깨자 조용히 오케이 오케이 요쪽으로 가야되죠? 요쪽으로 가야되죠? 일단 저새끼 이거 저기까지 되나? 안되네 박지로 날아서 벌처럼 쏜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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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등 뒤로 가야되는데 저기로 가야된다 저기로 가야된다 여기로 쭉 가서 오케이 자 존나 뛰어 아 아휴 이게 또 잡히냐 아 아 진짜 소름이다 소름 올라가 빨리 그렇지 그렇게 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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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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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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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조용히 하자 오오 쏜다 아이씨 쏜다 보컬의 호빈이기 때문에 벨지你們 다 좋아한다고 또 날아가서 이 비밀실에서 이 생명을 위해 저의 세 손으로 치틴 모여 상대한 지치 이를 수상하게 지치 원 Hass 그 반 수상 큽니다 국민 들으러 라이브 이 잘 먹 св 비 깔끔하게 죽여주고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지? 들어가야 되네 정문으로 들어갈까? 정문으로 가자 아니 여기 점프할 수 있잖아 배트맨아 잘해 정문으로 들어가는 중 배트맨이 생긴 해 배트맨이 생긴 해 바트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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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겠다 간다 아! 이게 왜 맞아? 빨리 어디까지 가야 돼? 거기?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뒤쪽 여기야? 왼쪽 아래? 오케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 열리겠지? 야야야 문 문 문 문 문 문 문 왜 안 열려? 여기까지 못 날라오잖아 그치? ㅅ? 시바 문 왜 안 열리냐? 어헉 문이 왜 안 열릴까?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 문 열리잖아 출발 뭐할라구요 아 저리로 오라고? 오케이 간다 오케이 간다 간다 수박꽃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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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로 피하면 안맞지? 여기로 피하면 안맞지? 뭐야 저거 할퀸같은데? 할퀴즈요 뭐야 이사람 눈이 초록색이야? 우리 경비원인데? 절로 오라네 저걸 떨궈주자 불쌍하잖아? 안떨고 있잖아 간다 이 새끼야 빨리 꺼져 오케이 오케이 아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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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더욱 강한 것 같아요. 뭐 아 아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 어허 어허 아아씨 야 이거 어떻게 피하냐 와아 이거 어떻게 피해 와 미쳤다 이건 와 미쳤다 이건 아이비가 가장 강한 힘을 사용해 보호방을 하아 베트랑으로만 잡아야 되는 거고 오케이 어허 이거 한쪽에 있다가 누르자 누르자 옳치 와아씨 이게 잡히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한쪽에 있다가 오오케 끝에 있으면 되네 끝에 미쳤다 롯 롯 칠 롯 롯 롯 롯 롯 롯 롯 롯 초고막다잉? 어어 어어 어어어 오케이 또 이번에 뭐야? 불러! 불러! 오케이 우와쒸 어어어 어어어 오케이 잘한다 추천감사합니다 어어어어 나이스 아 컨트롤 오지고 지리고 내리고 수비고 지리고 안 돼 이거 잡힌다 아 아 쉽네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었네 별거 아니었네 잘가시게 잘가시게 아씨 아직 끝이 아닌가 본데 아직 끝이 아닌가봐 하하하하 자 일단 아씨 그래 이렇게 쉽게 끝날일가 없지 아아아아 아씨 수발 아 그래 피가 저게 하나가 더 있는 이유가 있었어 야야야 이거 킬 났다 아아아아 제발 오케이 너네 식물 다 맞아라 야 이거 한 대 맞으면 뒤진다 아아아아 한 대 맞으면 뒤진다 피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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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 나 빠지잖아 이거 내 새끼들만 안 나오면 된다 이거 내 새끼들만 안 나오면 된다 오케이 할 수 있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다 했는데 하 새끼 반추 초록색 입고 있네 야야야 onia 야야 요거 식물 맞으면 안돼 삼시 우와우 이거 식물 맞으면 안돼 아 다행히 이페이지에서 하네 이 게임 좀 그래도 그 정남이가 있는 게임이네 아흨흨흨Hi 흨ㅋㅋㅋㅋ 흩허 자 이거 재네는 내가 잡아줄 필요 없지 흩 건우 Phoenix Boo 내가 볼 땐 얘네는 내가 잡을 필요가 없어 그냥 나는 이거 피해주면서 나는 이것만 던지면 돼 아! 피했잖아요 그렇지 어차피 제가 다 잡아서거든 나는 이거 이렇게 피해주기만 하면 돼 그렇지 어차피 어차피 식물이 다 잡았다고 그렇지 그래 고담은 니꺼냐? 이거라 쳐먹으라 아야야야 한대 맞으면 이거 계속 맞거든 이거라 쳐먹으라 아아아아 아 킬 났네 안돼 똑같은 피해서? 오케이 미안해 사랑 넌 닦아 이 찹밥새끼 뒤졌다 제대로 한다 아 그렇지 그렇지 식물들아 이겨줘 아 맞지마 오케이 일단 반피 어어 여기 잡히나? 아이씨 이거 왜 잡혀 아이씨 야야 굴러주고 그렇지 얘네들은 내가 신경 쓸 필요 없고 나는 굴러주고 나는 굴러주기만 하면 돼 잘만 굴러주면 돼 굴러고 던지고 굴러고 던지고 굴러고 던지고 어어 여기 아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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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뭘 뭘 또 도와줘 아아 아아 뭐하냐고 게임하잖아 아이씨 아니 요거 한번 더 볼라고 섹시한 엉덩이 빵땡이 한번 더 볼라고 일부러 한거지 저런 저런 식물 같은거 보다는 빵땡이가 낫잖아 린정? 어 인정 하 얘네한테 맞지 말아야돼 아 맞지 말아야돼 아이씨 잡히잖아 아이씨 빠져나갔잖아 빠져나갔잖아 어차피 쟤네는 자연스럽게 죽거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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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페이지 넘어가면 자동으로 죽는 애들 아이씨 아이씨 너무너무 많이 왔네 그렇지 자 이거 던지고 던지고 불러주고 아야 불러야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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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자자 불러고 던질까 불러고 가 셋 벽 지금이야 이거 안맞으면 돼 이거 안맞으면 된다 안가지고 아직 끝이 아냐 그렇지 식물 먹여주고 아니 야 뒤에 들어가도 잡히냐 아 하 그냥 뛸까? 부르지 말고 뛸까? 그냥 뛰어볼게요 야 이거 뛰면 안 된다 이거 뛰는 거로는 답이 없다 어 이건 이건 굴러야지 이건 굴러야지 그렇지 아니 이건 됐는데 끝났는데 빨리 넘어가자 다음 페이즈 다음 페이즈 넘어가자 아니 시바 야 안 맞았잖아 아 그렇지 던져주고 그렇지 던져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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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고 굴러굴러굴러굴러 굴러굴러굴러 잘 굴렀다 그렇지 자 한 페이지더 그렇지 자자자자자 어차피 지금 안 맞아 잠깐만요 자 자 불러주고 얘네랑 얘네랑 좀 싸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존나 쉽잖아 좀나 쉽잖아 야야야야야야 오른쪽으로 도망가야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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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잘 도망갔고 지렸고 내리고 뚜비고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식물에 쌓이기 싫다 뒤로 돌아가고 그렇지 자자자자자 오케이 자빱이고 야야야 빨리 아니 뭐하세요 오케이 크흠 아 이거 한번 더 해야 되나 본데 한번 아니네 영상 나온거보다 끝났나보다 흐흐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흐흐흐 아 아이비 구출해야하는데 아이비 가라앉았네 또 구하러 내려야 내려가야 되나 흐흐흐흐흐 아니 아이비 구한대며 왜 또 빠져나가냐 자 오케이 자 옆에 뭐 하나 있죠 폭쭉쭉쭉쭉쭉 뭐야 끝났어 게임 아 아 그 새끼가 하는거구나 조커새끼가 하고 있는거구나 아 아 아 폭쭉 으흐흐흐흐흐 저일로 오라는건가 음 아 폭쭉쭉 음파 베트랑을 원격폭파시킬 수 있게 된다 트윈베트랑? 이거 설마 쓰리풀 베트랑도 있는건가? 역시 역시 자 비무장적 3명 이거 힌트 여기 졸라 많은데 이것 좀 빼고 갈까? 오케이 일로 가야되고 힌트 졸라 많은데 바로 또 업그레이드 또하나 또 나왔죠 아 폭죽 졸라 시끄럽네 아 폭죽 졸라 시끄럽네 트리풀 베트랑 시작 이거 베트랑이 그러면 아이템을 6번 눌러서 던져야되네 멀티베트랑은 한번 해보자 써보자 써보자 이 새끼가 여기 왜 해킹이 안되있지? 아 저 폭죽 소리 존나 시끄럽네 진짜 펑 펑 자 조커 레코드 파일 다 먹었죠? 조커 레코드 파일 다 먹었고 아 슈바새끼 존나 시끄럽네 아 슈바새끼 존나 시끄럽네 아 슈바새끼 존나 시끄럽네 아 슈바새끼 존나 시끄럽네 어 나 원격조정 안찍었나? 아 슈바새끼 존나 시끄럽네 아 슈바새끼 존나 시끄럽네 아 슈바새끼 존나 시끄럽네 슈바새끼 존나 시끄럽네 아 여기 왜 들어온거야 여기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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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끌거 없잖아? 어디로 가야됩니까? 오른쪽 여기 한번 올라갔다 올까? 뭐 있을거 같애 뭔가 있을거 같은데 물씬 숨기기만 하고 없죠 어어 나이스하나 이런 챌린지 알았어 갈게 갈게 그만 터뜨려 개새끼야 뭐야 아 씨 돌아서 가야돼 오른쪽으로 돌아서 쭉 돌자 저기 틀딱들이 있네 틀딱들 틀딱들 제거해주고 아 아 존나 시끄럽네 진짜 이리로 가면 안되잖아 이리로 가면 이렇게 가는거잖아 밑으로 밑으로 가야되잖아 이렇게 밑으로 이리로 가야되네 아 아 됐다 폭죽 꺼졌고 아 아 수발 폭죽 아 수발 폭죽 흠 흠 여기인가 어 일로 쭉 가면 되죠 이제 요게 오케이 오케이 미치겠닭 존나 시끄럽다 조개 여기도 정신병자 밖으로 와 존나 많다 20명? 와 시바 20명 어떻게 잡지? 와 20명 어떻게 잡지? 아 다행이다 문 앞에는 4명밖에 없네 문 앞에 4명밖에 없고 좀 충분하지 자 이거 암살 가능할 것 같거든 이거 암살 가능하다 아니 뭐하세요? 아니 왜 암살 안하고 뭐하세요? 아니 왜 암살 안하고 통보명으로 오고 쭉 빼기 오케이 한 대 맞더라도 빨리 잡아버리는구나 그럼 오늘 깼지 이 안에 존나 많거든 지금 와 이거 자 이쪽에 또 힌트 뭐 그런거 있네 먹을거 먹을거랑 먹고 갈까? 여기 또 먹을게 있는데 어디? 어? 어딨다는거지? 지금 여기 왔다갔다 하잖아 여기 문쪽 어딘데? 어? 어? 어어? 엇? 아피 풀떼기 죽였지 아이비 아이비 죽였지 아이비 족밥이었지 족밥 개족밥 그냥 뚝배기 뚝딱뚝딱 했더니 뒤져버렸죠? 아 그래 뭔 어? 힌트를 저런거 찾고 가냐 그냥 가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아 아아아 아아 이 새끼야 콤보 끊겼잖아 이씨 이 새끼들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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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자식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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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아파요 오딱지님 어서오시고 아파요 아이씨 아 슈발 다시 가야되네 아 꼬딱지님 오신김에 추천한번 부탁드립니다 허금에도 추천좀 눌러줘라 어? 아니 이거 분명히 암살이 될거 같은데 왜 안될까 암살이 안돼 아니 아니 어이 추천 고맙다 추천 받았으니까 깰 수 있다 이제 이게 추천받아달라고 안깬거거든 요번 그지? 자 이거 열면 이제부터 시작 잠깐만 잠깐만 이 새끼들 안때리면 그냥 가도 되는거 아니야? 뭐야 안 잡아도 되는거였네 뭐야 뭐여 괜히 싸워가지고 뚜까맞았네 아이씨 쪼크새끼 어딨냐 오 오케이 쟤 폭탄이야? 아 내가 지금 막아야되는건가? 아 깜짝이야 진짜 폭탄이었네 아유 어지러워 일로 가야겠지 일로 따라가는건가보다 아 보스같은데 잠깐 녹화를 중